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미래인재 육성협력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나호정 기자입니다.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이 미래인재 육성협력비전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23일 진행된 이번 발표에서 전남도와 교육청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도민과 학생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김영록 도지사는 함께 꿈꾸고 더불어 성장하는 인재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4대 분야 97개 사업에 총 4,250억 원이 지원돼 2021년 교육지원 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석웅 교육감은 스마트 교실 구축과 시군별 창의융합센터를 설립해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지자체와 협력해 추진하면서 지역 화훼농가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역경제 회복도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미래를 향한 가장 최저급 준비된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다움과 미래다움이 공존하는 더 나은 미래로 도약을 위한 재건을 준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전남도와 교육청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검사부터 추적, 치료까지 이어지는 K-방역 체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CNB 뉴스 나오정입니다.